맛있게 먹었습니다. 야 많이 먹어. 야 이거 맛있겠다. 야 이거 맛있겠다. 맛있겠어. 잘 먹고 있습니다. 한참도 바쁠텐데 쉬다가 아퍼. 아깐 뭐 일하면서도 일하면서도 쉬다가. 대박이야? 너무 맛있어요? 어떡해. 빨리 먹어보고 싶다. 어떡해. 어떡해. 빨리. 먹어봐. 먹어봐. 진짜. 아니 진짜 맛있어. 맛있어. 어떡해 어떡해. 맛있다. 맛있어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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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지. 맛있지. 어떡해 어떡해. 먹자. 맛있는 거지. 맛이 안 먹었지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지. 맛있지. 맛있어. 맛있다. 마이 finaner이가 하는, 진짜 맛있다. 조하한나들. siz이 puts을둔τα. 누구야? 어.. 1588인데 아 나도 나도 99 뭐..뭐야? 맞아 줘봐 왜 이렇게 전화 오는거지? 여보세요? 네네 그럼 첫번째 믹서기가 그..잘 갈리나요? 아 예 그럼 그거 보내주세요 믹서기로 랜덤이에요 실버 실버 실버로 해주세요 괜찮다 네 아 왜 이렇게 무서워 예 여보세요? 그냥 공짜로 날라온다 아 그래요 왜냐면 그게 잘 갈리나요? 아 믹서기요 아 너 저 나온거 아니야? 형 따라오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왜 그렇게 받아? 실버 아니 경호 삼촌이랑 이거 해 삼촌이 이렇게 해서 아니 위에 먼저 가면 아 맞다 맞다 위에를 이렇게 하는거 같지 아 이렇게 보니까 명절때 삼촌이 민속놀이 가르쳐주는거 같아 아하 돌리고 잡고 돌리고 잡고 수평으로 그래서 딱 줄을 당기는거야? 핑계처럼 네 오 그래 비슷한거야 오케이 여기 칸도 아 이게 아 이게 안되네 아 아니 휴지 좀 줘봐 휴지 좀 줘봐 아니 빨리 줘봐 아니 뭐야 왜 그러는거야 힘이 없어 휴지 좀 줘봐 휴지 좀 줘봐 휴지 좀 줘봐 누가 우리 새끼를 이렇게 다 안먹어 오우 수원해 오늘 또 국내 최초로 모자를 이용한 마약국수술을 만들어 보시겠다고 모자요? 모자를 이용한 저스컹 어디냐 모자 모자 빨았지 아우 뭐 왜? 빨았다고 다 말랐어 모자 다 말랐어? 다 말랐어? 쓰면 돼. 금방 말라 고어텍스라고 하지? 고어텍스라서 금방 말라? 그걸로 이제 이용해서 만들면 돼. 네. 모자? 모자, 우리는 모자지. 저거. 아 뭐야, 저거예요? 우리 모자인데 왜? 이거면 될 것 같아? 네? 이거면 돼? 네. 오케이. 고구장. 오, 효율이 또 좋은데요? 내가 저기서 저런 분을 본 적이 없는데. 잘하네? 안 그러면 잘 모른단 말이야. 어디? 왜? 어디가? 그치? 좀 묻은 것 같지, 양가? 일부러 그런가? 아냐아냐, 내가 여기로 코를 살짝 닦았는데. 네. 우와, 오늘 불 왜 이래? 오늘 무슨 불? 캡프 파이언. 캡프 파이언. 여기다가 이제는 계란후라이 두 개만 구우면 되고. 여기다가... 물을 수놓아야 돼. 죄송합니다. 이현이가 치웠어? 치웠어, 지금. 어우, 너무너무 잘했다. 다 치웠네, 진짜. 너무 고마워. 할 일이 없어서요. 요리 경연대회에서 봤는데 요리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요리하면서 치우는 사람이래요. 아, 진짜? 우리 중에서 이현이가 잘 잘하는구나. 저요, 저요. 아, 쟤 웃음소리 뭐. 속이 다 시원하네. 아, 쟤 웃음소리. 아, 쟤 웃음소리. 아, 쟤 웃음소리. 저는 계속 저요. 네네. 그 바닥에 아니면 들러붙어가지고. 저요. 저요. 아따, 저요. 저는 계속 저요. 아, 야, 저어라. 아따, 알겠습니다. 아따. 농도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말이냐. 예, 예. 네? 아유. 너무 묽으면 가루 더 넣어야 돼요. 아유. 아유. 묽어요. 묽어요. 묽어갖고. 카레. 이 하이라니스 가루를. 아, 야. 좀 더 넣어라. 아, 야, 야. 아, 야, 야. 오케이. 지금, 아, 요정도 지금. 쪼리면 될 것 같은데? 오케이. 대박일 것 같은데? 예, 이게 엄마 방식인데요. 겉에만 하면 속이 잘 안 익어요. 같이 그냥 익히는 거죠. 그래서. 그래서. 너무 슬퍼서. 옛날에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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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때마다 해주셨어요, 이거. 엄마야. 아유, 성공이다. 다행이다. 고생했어. 배는 고파, 근데. 윤보 배는 고파? 네. 먹으면 먹지? 네. 야, 오늘 아까는 우리가 이제 중국을 갔잖아. 야, 오늘 어디 온 거지? 오늘 어디 온 거예요? 자, 여러분을 지금 수율이로 모시겠습니다. 왜요, 왜, 왜? 수율이 우리 집이에요. 우리 엄마가 해준 그대로 했으니까 한번 같이 먹어봅시다. 야, 우리 짠 하자. 잘 먹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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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. 그래, 나도 그럼 그거 Heri, nos,Inos. 괜찮아? 크기치elling. 먹어볼까? 백신도 안 intention. 맛있어? 있나봐요. 너무 맛있다. 우와. 우와!! 진짜...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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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륭해 그래서 이거를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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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맛있어? 근데 두꺼운데 안내까지 잘 익었다 그러니까요 이게 중탕을 해서 그래 중탕을 해서 잘한다 진짜 괜찮아? 맛있겠지? 나 이거 어렸을 때부터 생일날마다 먹었었어 그거 몇 개를 먹은 거야? 여 열여덟 개? 응 이거랑 같이 먹어봐 샐러드랑 네 그래 이거 원래 우리 옛날에 영양치찍 가면 좋지? 응 응 이것도 맛있어요 샐러드 응 비찹 진짜 맛있다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저희 아시죠 오늘 아침 한식 점심 중식 저녁 양식 와 잘해 먹는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냥 아 레시피가 레시피가 좀 궁금한데 내가 가르쳐줄게 어 그 다짐육 돼지고기 속으로 섞어가지고 아니 지금 가르쳐달라는 건 아니고 나중에 가르쳐달라는 거든 잘 끊는다 왜? 잘했어 왜 잘했어요? 아 이게 비밀로 간직해야 되니까 다 얘기할 수 없고 아 아버지 그러면 저희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아버지 뭐 좀 그런 말씀 좀 해주세요 너 언제 대학 갈 거야? 네? 그렇게 할 거야? 아니 저는 아니 둘째 경호가 저 먼저 저 뭐야 에휴 진짜 자 그래서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네 우리 애들이랑 놀아줘서 고맙다 우리 애들이랑요 제 자식인데요 아 그러니? 네 아휴 참 잘생겼다 니네 니네 애비 닮지 마라 아휴 밥상몰에서 왜 안 먹어 빨리 먹어 왜 이렇게 엉아찌자꾸래요 내 조카들 많이 먹어 야 왜 이렇게 자기조심이야 할아버지는 아빠 아니에요? 아빠요? 다 꼬였네 이 할애비가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 내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되냐? 할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건강하고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? 할아버지 손자 조정석이요 할아버지 누구? 조정치? 건강해라 가수랑 결혼했다던데 형 얘기 좀 해봐 왜 가만있어 뭐라고 해야될지 몰라봐 근데 가수랑 결혼도 맞으니 대꾸할 거라고는 범이밖에 없는데 범이에요 할아버지라고 하고 싶은데 그냥